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프트 입니다. 그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ASICS DS Lite Pro-Age 입니다. Pro-Age 흰색 제가 커뮤니티에는 사진을 이미 올려드렸었고 실물로 제품의 리뷰를 해드리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ASICS DS Lite 제품을 리뷰를 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그 핏감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뭐 충분히 이게 뭐 어떤 형태로 나오던지 웬만큼은 다 신을 수 있는 그 무난한 제품이다 이런 그 평을 들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 뭐 이걸 사실 뭐 디테일한 리뷰를 한다 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어 이 앞에 나왔던 지금 뭐 2 DS Lite AGE의 두번째 모레일 그 다음에 여기 DS Lite AGE의 어 첫번째 모델 있는데 첫번째 모델은 뭐 지금도 가끔 신고 있는데 두번째 모델은 뭐 굳이 안 신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앞에 이렇게 뱀프 부분이 이렇게 그 스티칭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제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까만색이긴 하지만 이 제품 뭐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FC타입으로 된 것도 제가 구입을 했는데 어 신지는 않았어요 신지는 않고 있는데 이건 뭐 신으나 마나한게 어차피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자 하는 거는 뭐 크게 그 문제될 건 없고 여기에 비해서 이제 뭐 발볼 부분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이제 편해졌다 하는 거 말고 크게 달라진 게 사실은 없어요 이 착화감상으로 그럼 이제 이때랑 비교를 해 가지고 실제로 뭐 아예 달라진 게 없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게 이때는 뭐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해서 처음 신었을 때는 여기가 너무 타이트 해 가지고 야 이거 신을 수 있을까 우려를 할 정도였었어요 근데 엑스프라이 4를 이제 그 비슷한 느낌으로 신고 하면서 이게 충분히 이제 역시 가죽을 사용하게 되면 아 특히 앞쪽 부분에 가죽을 사용하게 되면 처음 착용해서는 이게 상당히 타이트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 가죽의 미세한 신축성을 활용을 잘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몰디드 성형을 잘 가져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에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다 하는 점들 이제 엑스프라이 4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 스터드 상에 조금 더 이점이 있는 이 에이지의 스터드를 갖고 있는 이 제품으로 이제 넘어와서 잘 신고 있고 지금도 사실 신어요 한번씩 갖고 나가서 그래서 어 뭐 이 제품이 어떻다 하는 거는 사실 크게 검증이 이미 어쩌면 다 완료가 된 상태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면 1,2를 갖고 있는데 굳이 3까지 왜 못되면 사냐? 원래 3이라는 명칭은 없어요 제 기준으로 지금 제가 샀던 게 이게 1이고 이게 2고 이게 3번째기 때문에 회사님 상황이라고 하는 것 뿐이고 왜 사느냐 그만큼 신발이 좋은 신발이거든요 그만큼 신발이 좋은 신발이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고 제가 리뷰를 안 했으면 안 샀겠죠 특히 흰색은 보시다시피 다 까만색인데 아식스가 런칭만 하게 되면 흰색을 출시를 하니까 빠르게 그래도 리뷰를 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니까 왜 궁금했냐 라스트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식스 쪽에서 라스트가 바뀌었다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이 스티칭들이 보시면 초기의 제품들은 여기에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스티칭들이 되어 있어서 여기 홀드성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듬성한 느낌이에요 듬성한 느낌이고 보면 뭐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살짝 설명드리겠지만 신발의 이쪽 부분이 이제 변형이 와 있기 때문에 변형이 와 있다는 건 제품의 설계 자체가 이제 바뀌었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좋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우리나라에 이제 그 여러 브랜드들 데프닉도 에이지를 내겠다 그 다음에 뭐 또 나이키는 에이지가 나오고 있고 아디다스 에이지는 사실은 뭐 제 입장에서 보면 크레이지 패스트든 아니면 그 뭐죠 어 프레테든 뭐 그런 제품들이 갖고 있는 에이지는 뭐 딱히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고 푸마는 다행히 엠지가 나와주고 있어서 뭐 엠지 여러가지 이렇게 모델들과 이제 본인 뭐 조킹 라스트핏 이런거 비교를 해서 신으면 비교도 잘 신을 수 있는 신발들이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익히 알려져 있죠 어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국내 꼭 나오진 않지만 뭐 이 제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즈노에이지가 있죠 미즈노에이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신발이다고 하나 평가하는 제품들 하나가 이 퓨론 이에요 어 이 퓨론 지금 v7 까만색을 지금 사려고 어 가격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몇 달 되면 떨어지겠죠 몇 달 되면 떨어질 것이고 또 제가 운이 좋은 거는 발이 큰 편이 아니어서 한 255 정도 사이즈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사이즈는 대개 가격이 떨어지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가격 사는 거는 환율 때문에 워낙 비싸서 사실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그 가격보다 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사야되고 미즈노에에이지 네오든 그 다음에 뭐 알파든 이 제품과 이 제품들 아식스 제품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면 아웃솔이 어떤 게 더 좋으냐 하는 건데 저는 이거 제심치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이 네오 에프로 에이지와 알파 에이지중에 어떤 거를 제가 먼저 테스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지금 잘 안나는데 이게 먼저 나온 건지 네오가 먼저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 엄밀히 말하면 미즈노는 사실 네오라든지 모렐2 이런 제품을 제외하고 나면 TF의 아웃솔이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 에이지의 제품도 에이지 스터드나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미즈노가 아웃솔의 폭을 미즈노 얘기 나올 때마다 꺼내야 되는데 여기가 좁아요 여기가 나중에 아식스랑도 비결해 보시면 되실텐데 아식스의 지금 일쯤에 있는 스터드의 이 폭과 아식스의 여기에 있는 스터드의 폭 그 비결을 하면 아식스 쪽이 넓어요 다시 말하면 아식스 쪽이 더 넓게 그라운드 컨택을 시켜준다는 뜻이고 미즈노는 지금 유관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제품의 아웃솔의 이 스터드의 간격들을 쭉 비결해 보면 이쪽이 좁아요 이쪽이 그니까 그라운드 전체적으로 닿는 면적이 좁다 보기 이 TF가 대... 그... 뭐죠? 어... 대표적인 제품인데 이 TF인 경우에는 지금 이 맨 아웃... 바깥쪽에 있는 이 아웃솔 아니 스터드의 형태 여기는 안 닿고 이 제품은 시료 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적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녹으면 이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보시고 이야기는 보자면 힘이 가해지더라도 이게 완전히 발에 닿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처음 신는 사람들은 약간 당황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즈노 쪽에서 충분히 지금은 뭐 개선이 돼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러면 AG 제품 중에 신을만한 제품이 국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이 AG 제품 같은 거 MZ나 이런 거 리뷰를 할 때 미즈노네오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그... 인조구장 인조구장의 상태를 뭐 지금 뭐 아디다스에서 말하는 2G, 3G 이걸 떠나가지고 장디파일의 길이 그 다음에 고무칩의 정도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바닥면이 이제 그 쿠션패드가 매트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운동장의 성격이 다 다른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든 간에 그... 아웃솔이 만약에 지금 이 정도 여기 한 10mm 정도 될 거예요 스터드의 길이가 이 10mm 정도 스터드의 길이가 만약에 박힐 수 있는 구장이면 12mm 정도 되는 미즈노나 아식스의 엑스플라이나 그런 제품들도 신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약간 미세한 차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없을 순 없는데 다시 말하면 이 정도로 신을 수 있으면 이 정도 신을 수 있고 이 정도 신을 수 있는 구장이면 이 정도 신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니까 이 인조 구장용 축구화를 찾다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아마추어분들이 제일 많이 편하게 신는 것은 사실 이런 스터드는 아니에요 저희가 최근에 지금 2월 1월 말부터 2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인조 단지 구장치고는 뭐 진짜 탑급에 들어가는 정도의 운동장이 저희가 지난주에도 운동했던 오산 오산에 있는 보조구장이거든요 그 주경기장은 오히려 조금 잔지 상태가 안 좋고 보조구장이 잔지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그 구장은 사실 천연잔디처럼 공을 차더라도 구름 구름저향성이 생겨서 공이 빠르게 안 굴러갈 정도로 되게 잔지 상태가 좋아요 그럼 그 구장에는 사실은 이거를 신느냐 이거를 신느냐 큰 차이는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종합경기장 같은 잔지 상태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시겠지만 아주 좋지는 않지만 이런 제품을 신거나 이런 제품을 구름구장에서 신었을 때 사실은 이 두 제품이 스터드가 있는 제품을 신는 거에 이점이 있느냐 저희가 가장 예를 들면 포지에 가까운 운동장에 들어가서 운동을 할 때도 운동장에 물기가 만약에 없는 상황이다 잔디에 민주단디에 그러면 TF를 신어도 그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미끄러지는 않아요 그런 구장조차도 뭐 예를 들면 아스레타나 시스리앵글 신으면 과그립이 생겨요 왜 그러냐 최근에 나온 나일론 잔디들과 그 다음에 TF들의 고무창에 마찰 여기에 그립을 발생시키는게 고무창에 마찰인데 그 마찰이 나일론 인조섬유와 딱 붙게 되면 이것 자체로 굉장히 높은 그립이 발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TF를 신어도 십자인대가 끊어질 수 있고 발목에 인대가 나갈 수도 있다 이거야 그 정도로 TF만 하더라도 사실 맨땅에서 스터드 있는 것 있는 것만큼의 충분한 그립이 사실은 발생을 한다 보통 TF를 그래서 깊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듣는게 킹력 손실 이런 부분들이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또 스프린트를 할 때 발을 팍 차고 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덜하다 하는 것들도 다 있고 그런 느낌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TF를 사용을 하되 그래서 퍼포먼스 인솔로 교체를 해서 사용해보고 이런 것을 추천드리고 하는건데 이 아식스 제품 하고 AG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이런 제품들이 막 나오면 뭐 아지다스 프레터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달거나 댓글을 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인조고장이 신을 수 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구요 대부분 AG로 나오는 제품들이 잔디상태만 좋으면 다 신을 수 있어요 다만 신는거 신는거에 이점이 없기 때문에 신지말라 그리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아식스 DS라이트는 제가 이제 얼마 한 2년 전인가 DS라이트 이렇게 나오면 DS라이트에 DS가 무슨 약자인지를 모르겠는거에요 그니까 퓨론도 있으면 퓨론이 뭔 말인지 모렐리아가 뭔 말인지 뭐 테킬라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런거는 그래서 제가 아식스에다가 코리아에다가 메일을 보냈어요 그 뭐지 DS라이트 DS라이트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약자냐 전화를 처음 했구나 전화를 처음 했는데 답을 주기로 했는데 답이 어떻게 났냐면 모르겠대요 아 답이 안왔구나 그때 메일을 보냈는데 그 답이 없었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모르겠다고 전화준도 주기로 하고 전화가 안와 모른다는 뜻이죠 아식스 코리아에 있는 직원이 저도 지금도 이게 DS라이트라는게 언제는 모르겠어요 보면 뭐 근데 이거 모르는게 이름이 모르는게 이것만 있는게 아니라 많은 축구하는 이름을 잘 못 외우니까 또 신발이랑 크게 관심도 없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 DS라이트 제품이 있는데 1,2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네 이게 2인데 그냥 DS라이트였어요 이때만 해도 DS라이트 그냥 DS라이트였는데 갑자기 이제 DS라이트가 DS라이트 프로로 바뀐거에요 프로로 우리나라에 제가 이름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요 첫번째 모델이 모델이 가짜가 상당히 많다는걸 또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 가까운 저 지인 중에 한명도 분명히 이 DS라이트 에이지인데 이것과는 아웃솔이나 어퍼나 이런것들의 특징이 완전히 다르 신발들을 봤어요 제가 보니 가짜라 이거죠 일본에서 나온지가 가짜는 뭐 보통은 흔히 중국에서 만들어지니까 중국판이 아니냐 중국판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제품들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나온다 그냥 일본 아식스에다 문의해보면 어 맥약한 답으로 안되요 왜 자기들도 본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품에 대해서 뭘 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물을 본다든지 한번 모르겠지만 다만 그쪽에서는 아식스 매장에서 구입하는 하라 그것만이 정품이 될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런거 막 사는 사람들은 상당수는 가짜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죠 근데 가짜의 특징이 어퍼가 엄청 부드럽고 이 아웃솔도 되게 부드러워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와 부드럽고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가짜는 가짜다 이거죠 제가 봤을때는 그런데 지금 DS1에서 DS2 이건 뭐 말씀드렸지만 제 가칭인데 이렇게 있다가 어 25년 DS라이트 25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DS라이트의 전통이 오래됐냐 하는건데 문제는 DS라이트 25년이 됐는데 DS라이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전히 그런거고 이 제품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변화를 해갖고 왔느냐 하는거죠 에이지가 이거 앞에도 DS라이트 에이지가 나온 적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어쨌든 요정도 나오는 시점에서부터 아식추가가 굉장히 질적으로 좋아졌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차원에서 보면 미즈노에 네오라던지 이런급에 해당되는 원래 미즈노에 모렐리아에 해당되는 인젝트 시리즈들이 있기 때문에 미즈노에 이 제품들의 예를 들면 경쟁 대상이다 미즈노에 뭐 하면 어 요 DS라이트 프로 정도 되는 이 이 에이지제품 이런것들이 미즈노에 네오 와 모나르시다가 있으면 모나르시다 급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 제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것 치고는 제품의 완성도가 이제 점점 이 3회 3월 세번째 모델을 거치면서 상당히 완성도가 뛰어나 봐 낮았다 하는점이 굉장히 이 제품에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 뭐 디테일을 하나 봐서 지금 이 제품이 그러면 요 바로 직전제품 아니면 그전 제품들과 뭐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냐 고 바로 전 전 모델 투합 얘기하면 뭐 당연히 여기가 지금 그 스티칭이 없이 코파 처럼 여기 이제 그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접합 본딩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어퍼를 만들어서 뱀프 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 반면에 이제 3에 오면 요런 식으로 스티칭을 갖고 있는 캥거루 가지고 모델로 변경이 됐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이 지금 전족부의 형태는 이전에 있던 형태와 유사하긴 하지만 똑같진 않아요 스티칭 방식이 여기가 훨씬 더 보시면 어 조밀했고 아까 처음에는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것들이 조금 완화가 되는데 이 구조는 엑스플라이 파이브의 어퍼랑 비슷해졌어요 스티칭 방식이 그니까 지금 엑스플라이의 그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유사해졌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조 가죽인데 지금 여기에도 인조가죽이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보면 이게 예전에도 리뷰할 때 말씀드렸는데 원 당시에 인조가죽은 상당히 뻣뻣했어요 뻣뻣했는데 이 뻣뻣함이 나쁘진 않았던게 이 뻣뻣함이 전족부 쪽이 잘 피팅이 맞게 되면 여기 중족부 이하의 인조가죽으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되어 있는 부분은 홀드를 담당을 해 주니까 여기에 공을 차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상당한 슈즈의 홀드감 자체가 높여주는 효과가 있더라구요 그죠 그리고 이 어퍼가 되게 두꺼우니까 뭐 비가 조금 내렸다가 물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신발 전체가 그러한 영향을 적게 받는 지속적인 홀드성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었어요 투에 오게 되면 인조가죽의 강도 이거는 이전의 원에 비하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부드러워 지는데 그렇다곤 하지만 이 너무 딱딱한 느낌에서부터 약간 완화된 느낌으로 전체적인 착화 핏감에 약간의 업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구조이고 기본적으로 이 제품도 전반적인 핏감 이런데서는 원과 비교했을 때 크게 사실 달라진건 없었어요 요 앞쪽 부분에 미세한 요 스티칭 변화에 따른 미세한 변화만 있는 것 뿐이고 나머지 뭐 예를되면 텅이다 아니면 뭐 뒤쪽에 이제 스웨이드 타입이다 아니면 뭐 또 뭐죠 그 인솔이다 뭐 이런 부분에선 사실 크게 달라진 바가 없었고 특히 이제 투와 원 사이에는 요 그 뒤쪽에 뒤쪽에 지금 요기 까맣게 요 보인 아웃솔이 이렇게 되어 있는 위쪽에 들어가 있는 이 에바 힐 뒤쪽에 후셔닝을 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지금 들어가서 겔으로 적혀있는 이 부분들 요런 부분들이 어차피 지금 두개가 거의 동일하죠 동일하고 에바가 인저트 되어 있는 부분도 동일하고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제가 그 저 기억하기로는 어 아웃솔 플레이트에 그니까 여기 중족부 여기 앞쪽은 여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발가락 쪽은 근데 여기 중족부는 되게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원대 투로와서 기본적으로 여기도 그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휘어지고 그 다음에 앞쪽도 삼단위로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거죠 투에 와서도 여기가 요 그 가로줄이 이렇게 사실 잘 안 보이실 텐데 요 부분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 그 요 휘어지는 4개의 스터드가 달려있는 쪽 이쪽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휘어짐이 발생을 한다 여기도 휘어지는데 문제는 휘어지는 위치가 요 투에서는 네번째 스터드 4개의 스터드 쪽이지만 요기서는 요 바로 그 위쪽 부분에서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요새 그러니까 설계가 약간 변경이 됐다 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요기가 휘어지는 것과 여기가 휘어지는 거 요 부분이 휘어지는 거 앞에서 하나 둘 세 번째가 휘어지는 거랑 요렇게 했을 경우에 앞에서 하나 둘 셋 네번째가 휘어지는 거 요런 부분들이 미세한 차이가 있고 요기 부분이 휘어지는 거는 지금 요 투에서는 어 원처럼 그렇진 않아요 왜냐 원 쪽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사이가 요런 식으로 쉽게 휘어지는 고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면 요런 이제 디테일의 변화가 있었으면 뭐 나머지 3에 와서 어떻게 됐냐 인조가죽의 느낌은 이때나 이때는 크게 다를 건 없다고 봐요 사용되는 그 인조가죽 자체가 동일한 가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통이 조금 더 이제 마치 그 뭐죠 요때는 약간 약간 그 물론 가죽 느낌이긴 한데 조금 이 어퍼의 느낌이 이렇게 까만색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약간 뭐 인조가죽 냄새가 좀 풍긴다 그러면 이쪽으로 조금 오던 제법 천연가죽 냄새가 나는 그 천을 사용을 했다 이게 이제 실제 저기 천연가죽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천연가죽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가죽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인조가죽은 뭐 이때나 이때나 사실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유의 이제 인조가죽을 사용이 됐다 이걸 뭐라 부르고 이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어 딱 제품을 받아서 이제 육안에서 느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은 3에 와서 여기에 있는 고무 힐 쪽에 충격을 흡수시키는 이 고무의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는 보시면 원 투 때는 여기 이 아웃솔에서 연장된 부분에 조금 위에 조금 이게 미리수로 따지면 한 한 3mm 3mm 정도 되는 정도 3mm 4mm 그 정도 4mm 그 정도 되는 양이 쭉 이렇게 뒤에 가있다 그러면 여기에 오게 되면 거의 한 8mm 9mm 10mm 10mm 그 정도 상당히 이 양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제품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졌나 하고 무게를 달아봤더니 그렇진 않아요 이게 255mm 기준으로 한 220g 정도 되면 이게 한 217g 요게 한 216g 이 정도 되니까 사실은 3g 전체적으로 보면 3g 내에서 무게가 왔다 갔다 근데 고무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증가하진 않았다 하는 거고 2랑 비교했을 때 뭐 인솔도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보면 모양도 그렇고 사용된 소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똑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바닥면을 보더라도 두 제품 사이에 뭐 크게 달라졌다고 할만한 요소들은 없어요 그러면 너무 뭐 똑같나 이게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그럼 이거 있으면 이거 안 사도 되나 물론이에요 이거 갖고 계시거나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굳이 이거를 살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럼 요게 진짜 다 달라진 게 이게 다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라이닝도 지금 보시면 라이닝 안쪽에 있는 이 천도 똑같고 라이닝 천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핏감을 여러 측면에서 좋게 만들었는데 그럼 왜 아식스가 이런 제품들을 3으로 만들었냐 물론 여기에 이거를 변경을 시킨 요소도 있지만 신발의 어퍼 라스트를 변경을 시켰다 근데 어떻게 변경 시켰느냐 보면 이 앞쪽을 이쪽에 보통은 축구화들이 요런걸 보면 요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이게 예외가 하나 있었죠 이 BMZ 축구화 BMZ 축구화 여기가 뾰족하진 않아요 뒤쪽에서 보시면 신발의 구조가 매우 특이하고 그래서 위쪽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발이 비틀어져 있는 것처럼 틀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축구화 거든요 근데 아식스의 이번 제품이 이 DSL 뭐지 엑스프라이 엑스프라이 엑스프라이에서도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진 않고 있는데 요렇게 딱 놓고 보면 요 부분이 이 플랫하게 수평처럼 되어 있는게 보이실거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요렇게 딱 놓고 보면 여기는 요렇게 굴곡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가서 요 부분이 수평처럼 되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제품의 신발에 구조주식 내에서의 라스트 핏이 바뀐게 확인이 드러나게 물론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이걸 딱 이렇게 신발을 보시면 아실거에요 그리고 신발을 딱 벗고 신어보면 아니면 요것만 딱 보더라도 어? 여기가 이렇게 좁힛하지 않고 여기가 이렇게 플랫하게 되어 있네 하는 점 요 핏이 신발을 신으면 어떤 느낌이냐 조금 다르냐 물론 조금 달라요 일과 비교했을 때는 일은 처음부터 신으면 그 발이 웬만큼 칼발이 아니시면 보통의 뭐 저기 뭐지 발볼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신으면 발끝에서부터 발가락 끝 천마디부터 발가락에 뿔이 있는데 까지 여기가 전부 다 단단하게 타이트하게 조여집니다 타이트하게 조여지고 그래서 처음에 사신 분들은 와 이거 신을 수 있을까 걱정할 정도로 너무 타이트하지 않을까 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제가 신었을 때도 그랬고 요 구조를 이제 미세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 와서 지금 보면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발가락 첫 번째 마디 정도까지 요 제품으로 본다 그러면 요기 스티칭이 시작된 첫 번째 스티칭 정도 뭐 고정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고 뒤까지라고 해야 되나 고까지 해서 이 타이트함에 조여주는 정도가 약간 미세하게 느슨해졌어요 어차피 두 개를 신으면 다 저 같은 사람이 신으면 이 두 개의 피상에 미세한 차이만 남고 어 뭐 어느 쪽이 발볼이 훨씬 더 넓어졌다 이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전족부 쪽에 발가락 끝을 이 잡는 데 있어서는 이쪽이 더 낫긴 한데 그 느낌이 초기 착용 시착에 있어서 타이트하게 지나치게 타이트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 여기서도 요기에 지금 스터드 상으로는 첫 번째 마디 위쪽에서는 고 부분이 지나치게 타이트한 감은 약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신었을 때 전반적인 핏감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발의 어퍼의 핏감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그보다 상급 모델인 엑스플라이 모델의 핏감이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그러면 이 제품을 어떻게 포지셔닝을 아느냐 일본에는 뭐 많은 축구 선수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 온갖 사회인 축구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에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급 선수들 축구 선수로서 축구를 직업으로 삼겠다고 하는 선수들 완전히 그게 이제 일본에도 상당수가 있고 그래서 뭐 전국대회 막 그 4강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일본에 고시행 야구 대회 뭐 우승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결승까지 갔다 파이널4다 아니면 뭐 이 정도만 되더라도 왜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고 확강을 받게 되는데 일본에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 엘리트 선수들이 이 엑스플라이 같은 제품을 사서 신고 경기에 나간다 이거죠 나갔는데 문제는 이게 상당히 고가라 이거에요 이게 고가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 소화하다 보면 축구화를 2,3개월 3개월에 1개월씩 바꿔야된다 새로 사야된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시합은 뭐 이런 아주 좋은 제품을 갖고 나가서 신고 연습할때는 이것보다 조금 아래 등급을 샀어라 고런 포지션으로 이제 이걸 이 DS라이트 프로를 설정했다는거죠 물론 어 이 에이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리뷰가 되고 하는거긴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제 이 에이지 말고 그냥 이제 소위 말하는 md 버전들 그거는 그냥 프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fg타입 제품들이 요런 상급 등급과 등급의 제품들과 가격차이가 지금은 한 우리나라도 하나로 따지면 한 5만원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5만원 차이가 이제 꽤 갭이 있어 보인다 이거죠 일본의 소비자들이 그리고 계속 쓰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낮은 등급의 프로 제품을 넣어서 이걸 엘리트 라인으로 가져가고 이걸 프로 라인으로 가져가서 어 손수들이 연습을 할 때 아니면 손수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대회도 나가고 다 하긴 하지만 나는 뭐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손수 생활을 뭐 프로로 간다 이런 선수는 아니다 그러면 그 정도 레벨에 있는 수많은 수요 을 흡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발이다 고런 식으로 이제 요 신발이 그 아식스에서 포지션이 되어 있다 그런거에요 보시면 가죽의 어퍼의 질이 음 요렇게 예전에 이건 물론 너무 많이 신었고 그 다음에 뭐 물에 젖었다 말랐다도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미 조금 가죽이 최초에 온전한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상태에 비하면 지금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쪽 가죽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육안으로 보면 만졌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티칭 방식이 바뀌면서 이 앞쪽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이때 이 저거 뭐죠 뭐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축축축축 이렇게 좁게 형성되어 있는 그 스티칭에 비하면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이는 스티칭이고 특히 이제 이 스티칭이 이제 엑스프라이 아니면 미존의 모나르실라 스티칭과도 거의 똑같아요 이 앞쪽에 이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주도록 만들어져 있고 말씀드렸지만 이 에바 뒤축에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뒷꿈치부터 뒷꿈치부터 지면에 착지가 되거나 할 때 이전 모델에 비하면 조금 더 쿠셔닝성 조금 더 증가 되지 않나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인조구장에서 딱딱한 인조구장에서 사용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지 않나 뒷축 쪽 복 쪽에서는 그런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DS 라이트 에이지 제품은 지금 뭐 아식스가 국내에 이걸 정식 출시해 주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아쉽고 만약에 이게 국내 출시가 됐다 그러면 한 얼마 됐을까요 한 15만 139,000원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식스가 옛날에 엑스프라이를 그렇게 비싸게 팔진 않았거든요 189,000원 밖에 안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한 159,000원 이 정도로 판매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음 이 제품이 사실은 뭐 그 프레테 뒤에 있는 이 제품과 비교했을 때 반값 밖에 안된다 그러면 이걸 사는게 낫자 이게 사는게 낫네 이건 30만 31만원 가까이를 주고도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무용지물이 무용지물이 신발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어 저 제품에 비하면 가격이 반값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기능성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어 좀 아쉬워요 아식스코리아가 이런 제품들을 국내에 공급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전혀 그렇지가 못하니까 좀 아쉽다 음 뭐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제일 아 아쉬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 어 이 좋은 가죽 그 다음에 좋은 구조 어 그 다음에 이 뭐 통 개방되어 있고 그러면서 슈저어퍼의 유연성 같은 잘 확보되어 있고 또 어 투에 비하면 여기에 이제 원가는 거의 비슷한 이긴 하지만 여기에 지금 그 스파인 쪽에 높게 솟아 있으면서 여기 강성이 상당히 이 에바를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가 쉽게 휘어질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는 또 꿈쩍을 안하도록 만들어놨고 여기에서 접었을 때 이제 지금 초기 원처럼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개선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대신에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설계가 아웃솔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요 가운데 부분을 쭉 배치되어 있던 것들이 단순하게 나이키의 그 세 개의 이렇게 점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작은 스토드로 바뀌어 버렸어요 바뀌어 버렸고 뭐 뒤축에도 지금 이 그게 뭐죠 요기 지금 요기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요 그 위치 이런 것들이 거의 차이가 없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스토드 개수는 조금 줄었지만 사실은 스토드의 높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좀 비교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느낌상으로 이게 이쪽이 지금 조금 더 낮아진 것인지 1,2,2mm이 낮아지는지 안 낮아지는지는 쉽게 판단이 안 돼요 현재 이 상태로 왜냐면 여기 스파인이 올라와 말까 하기 때문에 어 뭐 유관성으로 보면 약간 낮아지나 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낮아졌는지는 조금 더 뭐 측정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뭐 어쨌든 개수가 좀 조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 말고는 사실 크게 근데 사실 이게 스토드 높이가 1,2mm 차이 난다는 거는 요 구조에서는 큰 의미는 없으니까 다만 이 앞쪽 부분이 지금 요렇게 두번째 마디 쪽에서 이제 요렇게 휘어지는 이거는 결국 스프린트라든지 축구선수들은 사실은 마라톤에서 있는 미드풋런닝 주법이냐 아니면 뭐 포프 주법이냐 아니면 힐 쪽에서 하는 주법이냐 뭐 이런 여러가지를 가지고 효율성을 따지는데 축구는 사실 대부분의 경기에서 발가락 앞쪽을 쓰지를 못하면 스프린트라든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앞쪽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뭐 축구용의 인수홀인 경우에 카본은 여기 앞쪽을 쓰지 않는 요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걸 발가락들을 제일 잘 활용하는 단순하게 탄성을 얻기 위해서 발가락을 억지로 구별해서 탄성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원래 발가락이 갖고 있는 능력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서 발을 보호하는 역할 아웃솔의 전쪽부의 굴곡의 강성이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제품은 우리나라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제품이다 뭐 말씀드렸지만 미즈노네오의 프로 이런거 나오긴 하지만 이것보다 이 아웃솔의 면적 스터드의 배치상으로 그라운드의 전체적인 컨택 능력이 더 뛰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미즈노랑 딱 비교를 하게 되면 앞쪽 전접부 라스트가 확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이쪽 부분 여기는 이렇게 플랫하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라스트 개선이 돼서 조금 더 다양한 발들이 수용될 수 있고 그런 점도 이 제품의 장점이고 또 뭐 천연가죽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전접부는 어쨌든 피감에서는 뭐 인조가죽을 사용하는 이를 비하면 발군으로 더 좋을 수 밖에 없고 또 인조가죽 자체도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홀드성이 장기간 유지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어 신발을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신발의 내구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별로 없고 또 이제 우리분들 우리나라분들 뭐 앞코 브러지 이런거 아니 얘기를 하지만 여기 리벳을 딱 박아놨기 때문에 여기랑 지금 인프론트 이쪽을 차는 쪽에 리벳을 양쪽에 받아놔서 힘이 많이 공을 킥을 할 때 힘이 많이 전달되거나 받는 부분에 그 부하를 신발이 견뎌야 되는 부하를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요렇게 리벳을 받아서 분리대 앵글을 방지시켜놓고 요런 것들 보면 역시 아식스가 잘 만든다 하는 느낌이에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너무 알려져있질 않고 국내 정신으로 출시가 되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신발 현대 축구하들 요소 샹크라든지 소재라든지 라스트 핏이라든지 일본은 최근에 어쨌든 간에 전족부 쪽에 라스트를 계속 변경시켜가는게 굉장히 좀 독특하고 일본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미즈노만 그렇다 그러면 뭐 아 그런가 하는데 미즈노 그렇고 아식스 그렇고 이런 BMZ 같은 브랜드들도 그렇고 여러 브랜드들이 지금 전족부 그리고 발끝 발가락 활용 이런 것들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이고 하나의 트렌드처럼 신발 설계가 바뀌고 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 아 되게 보라토도 그렇죠 험멜 보라토도 그렇고 이제 출시된 제품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런 제품들의 특성 이런 것을 잘 고려해보면 뭔가 일본에서는 축구화를 접근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약간 미생 변화가 있지 않나 그런 감이 들고 그것들이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핏감을 좋게 해주는 그리고 이제 미세한 변화를 통해서 퍼포먼스 변화를 준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 방법 그게 실제로 어느정도 효과가 있냐 이런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뭐 그런 식의 디테일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에 상당히 돋보이는 제품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백날 말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신발을 신어보고 그 다음에 신었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 이거 어떻게 보이는지 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